퓨로우 안녕?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다. 방금 전에 너가 나한테 드럼캠 가져와 가지고 보여줬던 곡 이름이 뭐야? 크라이스트 이즈 낫... 아니 이즈 낫시래. 크라이스트 이즈 이넛. 그 곡에 플로탑 리듬이 나오는데 그 벌스 부분 있잖아요. 거기 어떻게 쳤었지? 저요? 아, 그렇게 쳤구나. 이거를 안정적으로 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려줄게. 네. 그냥 팁이야. 잠깐만 나와보세요. 근데 지금 톤이 괜찮은지 모르겠네. 자, 플로탑을 플레이를 할 때 내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오른손이 라이드 심벌이나 또는 하이햇 심벌을 친다라고 생각하고 왼손으로 액센트를 치는 거야. 이런 방식으로 많이 해주는 편이야.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많이 해주는 편이야. 그래서... itals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스모트 치는 것까지 같이 섞어주면 고스모트 치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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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간단한 팁이지 이렇게 해주면 되고 스내어에서 할 때도 마찬가지야 2장 스택스 빨리 해 네 가만히 가만히 있어 아 자 이거의 정체는?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선생님 옛날에 크래쉬 위에 올려놓고 치셨던거죠 아이제6만 예 이거 곧 나와요 깔끔하네 짠 아 근데 리듬이라고 생각하는...